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 중앙입니다. 자, 부처님 말씀에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이 풀법이 영원 무궁하게 끊임없이 그렇게 후대에 전달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딱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주 많이 모여라. 자주 많이 모이라고 그랬어요. 자주 많이 모여라.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법문을 함께 나누라. 끊임없이 법문을 펼치라고 그러세요. 자주 많이 모여야 돼요. 그 자리에서 법을 자꾸만 토론하고 펼치고 얘기해야 됩니다. 부처님 약불전법 도중생필경문을 보자라. 만약에 불전법, 전법을 하지 않아서 정말로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필경문은 필경에 가서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당장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줌도 하고 법문도 같이 나누잖아요. 정말로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나누니까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얼굴을 들어보면 아주 진지하게 듣습니다. 또 이걸 또 방송을 보시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 마음가운데 뭔가 한구석이 환해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저 같은 중생도 말씀이죠.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펼칠 때마다 이렇게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이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 얼굴이 펴지는 걸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가 되거든요. 이 법고 대통령도 많이 보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전파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주 많이 모여서 법을 가끔상 토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실까? 질문해 보세요. 불자로서 육바람일과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팔정도 중에서 정견을 실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스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정견, 정사, 정오, 정업, 정명, 정정진, 정정 이렇게 나오거든요. 팔정도. 제일 앞에 정견이 참 중요해요. 정견에 맞는 사견이거든요. 세상에는 너무너무 삿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를 보면 아, 이 친구 이것도 사기치네. 너무 삿된 정보가 가득해요. 아, 이거 참 정말. 조심해서 유튜브를 다루셔야 되는데 그냥 돈이 되니까. 페라벨 이상한 삿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견은 바로 뭐냐? 부처님께서 아주 딱 못 박으셨어요. 정견은 정법에 바탕을 둔 직연이라고 했어요. 정법은 부처님법이거든요. 부처님법, 깨달은 자의 법. 그러니까 왜 자꾸 법문을 펼쳐야 되고 법문을 서로 얘기해야 되고 내가 법문을 공부해서 남에게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우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부처님 공덕이 큰 겁니다. 중요한 건 부처님 법에 바탕을 둬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법을 설명하는데도 각도가 다 다르거든요. 이게 색깔도 빨주노초파남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그랬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고통의 바다를 빠져 죽으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고통. 고통을 고통으로 한 자에게 내일의 문이 막힌다고 그랬거든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고통은 고통. 인생의 고통의 바다니까 찡그리 울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 내가 태권들 배운다. 유도를 배운다. 피아노를 친다. 어떤 것도 고통을 드리지 않고서는 즐거움이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카이를 간다. 내가 하바드 간다. 내가 고시 학교 간다. 공무원 시험 학교 간다. 부동산 중개사 시험을 합격한다. 그러면 힘들지 않고서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고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좋은 날이 올 수가 없어요. 고통을 드리지 않고서는 좋은 날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은 이른바 고락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왜 이 세상이 고통의 바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기심 때문에 그런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도 정전을 바탕으로 열심히 정도로 하게 되면 고통은 선물이 되는 겁니다. 고통은 뭔가 하니 행복의 뭔가 바다로 열반의 바다로 나가는 그런 지름길 같은 거예요. 고통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즐거움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행복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도 한세상 이른바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 같은 그런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도 천양지차야.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걸 이겨내지 않으면 성분은 불가능합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한 자에겐 내일의 문이 막혀버려요. 고통을 고통을 부처님의 선물로 아는 자는 내일의 문이 확연히 열려버리죠. 진보와 발전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견은 바로 뭐냐. 정견은 부처님의 그 거룩하신 의지를 신의 행정이라고 했죠? 믿음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을 옮기고 증명을 보는 그래서 불교에는 열반도 있고 불교에는 정말로 극락도 있고 그게 뭐예요? 극락에는 아무나 보냅니까? 열반은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열반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즐거움은 이른바 동의, 이음어예요. 단어만 다르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당부드리겠는데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하지 마세요. 나에게 고통이 닥쳐올 때 부처님께서 선물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정견이에요. 사견은 뭐냐. 정말 고통스러운 세상. 엄마,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런 인간은 뭐냐. 바보 천치 같은 인간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아줬으니까 내가 고통을 이겨내서 뭔가 의미로운 존재가 되도록 그 이 땅에 기회를 부여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어떤 그런 의미죠. 정견은 바로 뭐냐. 사성제 8정도 가운데 정법을 바탕을 둔 정법에 바탕을 둔 직연을 가지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일생을 뭐라고 그러냐. 도 닦는 거라고 합니다. 그 도는 무슨 도다?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크라테스, 테스 형님은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하늘은 스스로 돔자를 돕는 거예요. 고통을 이겨내는 자, 하늘이 그를 돕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고통을 과감하게 맞떡들여서 이겨내보세요. 그러면 그런 존재에겐 하늘의 도움이 있고 부처님의 거룩한 가피력 아시죠? 영엄이 작용합니다. 그걸 체험해 보신 분들은 고통이 올 때마다 아, 이것도 무슨 선물을 주려고 부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시나 고통을 고통이라고 알지 마세요. 절대로 그건 바른 직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은 그 이면에 부처님의 선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 부처님도 6년, 아니, 설산에 들어가서 피비린내 나게 고생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모든 이 지구에 존재하는 수백 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한 개, 우리나라를 한 번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태조, 이성계다. 자기가 세운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만대, 그렇죠. 자선 만대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태조, 이성계에서부터 시작해요. 태정, 태세, 문단세 딱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절정에서 슥 망해버리잖아요. 그 전에 했던 고려도 마찬가지고 고구려, 신라, 백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다 창업주들은 네, 자기 나라가 천년, 만년 가고 자선 만대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나 다 쓰러져버리고 다른 나라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뭔가 지금이 말법시대, 말법시대지만 부처임도 뭐냐. 무량한 고통을 통해서 불교를 창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역사성을 가지고 계속 지금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창업주랑 뭐가 다를까. 부처님 당시에 제가 한 말씀이죠. 아시타라는 선인을 통해서 정반왕이 아이의 미래, 시딸따의 미래를 알고 미래를 점치는 거죠. 그때 아시타가 뭐라고 했어요. 이 아이가 왕궁에 있다면 전륜 상황이 될 것이요. 출가하면 뭐가 된다? 출가하면 부처가 될 것이 아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왕의 그런 세계를 떠나버리고 부처의 세계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계속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결의 길을 가고 정도의 길을 가다 보면 영원의 어떤 세계를 체득하게 되세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님을 체험하게 되신단 말이에요. 이 체험이 없는 종교는 가짜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전부 다 자기가 체험도 하지 않은 내용들을 전부 다 그냥 말씀은 좋지만 그냥 손님 끌려고 하는 얘기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삿된 견해에 속지 마시고 부처님 정법을 끊임없이 엄마하실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누가 하실까? 투우의 고장인 멕시코의 세계 최대 투우장에서 투우 경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경기가 장인하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통한 건데요. 멕시코에서는 문화이산으로 받아들인 투우 역사적으로는 소중한 가치가 있지만 지금 식단을 맞지 않다고 하면 사라지는 게 맞는 걸까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멕시코는 그 마을마다 시마다 투우장 했더라고요. 이게 참 사실 뭐냐면 멕시코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꼭 투우를 한 번씩 보고 싶어하는 그런 그 아주 완전히 멕시코 이른바 말하면 이 멕시코가 이렇게 투우가 유명하게 된 데 스페인에도 스페인 아시죠? 스페인? 스페인도 그렇게 투우가 유명해요. 근데 참 그게 제가 유럽을 돌 때도 투우하는 걸 보니까 좀 잔인하긴 하대요. 너무 박수가 막 뛰고 뻘건 망토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슨 손흥민이 축구선수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나 스페인 쪽에서는 완전히 투우에 아주 절묘하게 그냥 자기 생명을 걸고 하면서 하는 그 투우사들이 완전히 인기 절정이에요. 톱입니다. 뭐 연예 잡지니 뭐냐 완전히 그냥 막 최고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좀 잔인하다는 거죠. 그냥 오래오래 열광하는 그런 투우작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요. 정말로 축구작에 들어온 건 저리 가랍니다. 거기다 또 뭐냐 피를 흘리잖아요. 축구는 뛰면서 사람들이 어떤 그런 흥분의 절정으로 물고 왔는데 꼬링 했을 때 말이죠. 근데 이건 칼로 그 예리한 걸로 소를 찔러서 쓰러뜨려야지 피가 낭자고 아 보는 사람들도 근데 그걸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게 이제 온 나라나 시민 활동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멕시코에서도 그걸 이제 뭐 이렇게 정말 절제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뭔가 없애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그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사실 지금입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전통이 미풍양소계 경우에는 흘러가야 되지만 이게 뭐냐면 전통이라는 게 참 이거 생각하기 그러니까 멕시코나 스페인 같은 데서도 굉장히 찬반 여론이 불분했다고 제가 압니다. 찬반 여론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라의 여론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런 어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여론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멕시코 나라는 이 투우를 찬성하느냐 반대한에 따라서 당이 갈리는 거예요. 정부가 갈리는 거예요. 상당히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통의 흐름 같은 거를 누가 일방적으로 뭐가 옳다 뭐가 옳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역사적인 건데 그 나라 국민의 뭐라 국민투표랄까요? 어떤 그 나라 정권의 흥망에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뭐냐면 뭔가 뭔가 그 나라 국민의 어떤 그런 공통된 의견을 물어야 되고 이건 전통적인 정서 아닙니까 좌지우지 누가 일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건 곤란한 거죠. 남미 쪽에선 멕시코가 그런 바람에 멕시코 이쪽 남쪽 칠레라거나 전부다 우루가이 전부다 전부다 이 투우가 많이 성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뭐가 있겠나 싶은데 그런 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상을 위주로 하는 살상을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남자나이잖아요 양궁을 양궁 활을 잘 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활을 쏘는 건 뭐죠 그게 이제 살상에 해당됐죠 요즘엔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사람의 정신을 집중시키는 어떤 훈련을 통한 어떤 양궁 경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른바 양궁도 옛날에 활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뭐라 고급 플라스틱 같은 걸로 좋은 걸로 만드니까 올림픽 종목까지 됐으니까 그건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 같은 것들은 좀 더 많은 의견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매일 매일 불평하지 않겠다 화내지 않겠다 다짐을 해도요 꼭 불평하고 화를 낸 후에 후회를 합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싶어서 계속 계속 다짐을 했지만 불평하는 나 또 화내는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큰 편의 고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자 불교에는요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하니 아찔아바티 뭐하 해가지고 강에 대한 강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아까 제가 또 말씀했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과거와 현지와 미래 우리가 과거로 돌이킬 수 있어섭어요 돌이키기가 어렵잖아요 흘러갑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이킬 수 있다 옛날에 노력한 과거는 흘러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흘러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참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흘러간 과거에 대해서는 참회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는 건 지나간 건데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는 건 과거를 연상시키면서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자 내가 이렇게 하지 말자 보다 하자 하자 흘러가는 거 시간은 끊임없이 영원히 흘러갑니다 뭐 세월은 흘러갑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보다 이렇게 하자 하자 흘러가는 스타일로 뇌는 신경 생략자들 따르면 뭐냐면 뇌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 대체로 부정한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지향적인 우리 끊임없이 미래지향적인 우리가 과거를 자꾸만 연상하고 회상하게 되면 사람이 대체로 왜냐하면 우린 아직 부처가 되진 않았잖아요 과거를 자꾸만 회상하는 거는 미래지향적인 삶이 아니에요 뇌조차도 뇌조차도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라 과거의 기억이 자꾸만 사라지고 치매 증상이라거나 건망증 보세요 그죠 우리가 건망증 같은 것도 왜 그래요 이미 지나간 게 자꾸만 쓰러지는 현상이거든요 참 묘한 게 두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의 어떤 대학에서 조사한 겁니다 대학병원에서 뭐냐면 왜 인간은 무슨 결심을 해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3일 정도밖에 가지 않는 그래서 작심 3일이 나온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심 3일을 경험하거든요 하겠다 그러면 3일 하다가 그만둬요 왜 그럴까 해서 이게 학자들 동원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재미난 게 나왔어요 내가 뭘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그 먹는 순간에 미래가 딱 그려지잖아요 우리 마음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내가 뭐가 되겠다고 하면 이미 마음가운데 이뤄진 거예요 마음의 나라에선 그런데 묘한 게 마음을 먹는 순간에 셀러톤이란 홀몬이 나온대요 셀러톤이란 홀몬이 3일을 간다는 거예요 효과가 3일 정도 가는데 문제는 뭐냐 해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처님 말씀에서 상근 중생과 하근 중생의 차이점은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그걸 마음을 먹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셀러톤이 사라지죠 상근기 중생이나 탁월한 중생은 아 또다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다시 마음을 일으키고 또다시 마음을 일으키고 미래지향적이 돼요 그러면 그게 계속 가다 보면 이뤄지는 거예요 탁월한 만시간의 법칙이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마음을 먹는 순간 미래를 그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루어질 때 생각 왜냐 우리 마음껏 이루어진 거거든요 현실화시키려면 시간과 노력과 공덕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미래지향적으로 자꾸만 살아 그래야지 몸과 마음도 건강해요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지나간 날 과거의 내가 잘못을 자꾸만 내 속으로 지적하잖아요 과거는 흘러간 건데 내가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게 되면 뇌가 오히려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자꾸만 연상하는 건 별로 두뇌의 긍정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뇌는 뭔가 하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이데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마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두뇌의 생략에 딱 맞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정도 참 묘한 거예요 왜 작심 3일 될 수밖에 없냐 3일 정도 해보고 그다음에 셀로토닌의 효과가 떨어질 때 아이가 힘들어 못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난 이걸 꼭 이룰 거야 꼭 할 거야 꼭 할 거대 해낸다 그러면 또 다시 셀로토닌이 나오고 또 밀부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가다 보면 그러니까 저 같은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선몽을 딱 받았는데 이게 분명히 뭐라 아 이게 선몽을 받고 이건 가짜 꿈이 아니고 믿으니까 설령 말이죠 이거 딱 가서 다 했는데 이건 해야 돼 꿈에 속아서는 안 되지만 분명히 뭐 된다고 확신하고 그래서 12년 만에 여기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짜로 스키 타는 선수들 이거 재미난 게 있는데 스키 타는 선수를 보면 가다가 나무가 나무가 나무에 붙어지면 죽잖아요 그죠 큰일 나잖아요 나무를 피한다는 생각보다 이른바 말하면 길을 잘 따라가겠다 나는 그 길을 잘 따라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훨씬 스키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의 두뇌는 시스템 자체가 흘러가는 물 같아요 과거 흘러간 건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해줄 건 뭐라 참해밖에 없어요 우리는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돼 성불의 길은 영원한 길이거든요 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거는 별로 두뇌 건강에 적지도 않고 몸에도 별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뭘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면 그건 이른바 말하면 부정적인 과거의 상념을 자꾸만 떠올리기 때문에 자기 무능성 자기 무능감 같은 걸 강화시키기 때문에 두뇌에도 별로 두뇌 건강에 좋지 않고 신경 생략에도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작심삼일 생각하세요 아 셀로톤이 3일간 효과가 있구나 좋아 3일도 하고 3일도 하고 계속 그렇게 흘러가야 되고 아찌라바티 문화 뭐 해가지고 강은 흘러가지 않냐 부처님께서 강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두뇌공학적으로 신경 생략적으로 올바른 말씀이세요 자꾸만 뭐라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두뇌 생략에도 맞고 자기의 삶에도 맞으니까 끊임없이 뭔가 흘러가는 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런 건 미련이라고 애착이라고 집착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미련과 망상 애착 집착을 대단히 배격합니다 미래에 뭔가 흘러가는 물결 같은데 거기 자꾸만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귀신들 되는 거예요 유령이 되고 망령이 되고 영가들이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애착 내가 보는 아니 죽으면 자기가 놓고 다 놓고 하는 건데 살아있어도 험한 건데 그래서 우란 문제 지내고 지장제 천도제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두뇌 생략적으로 올 때 뭔가 지나간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우리 두뇌 구조 자체는 뭐라 끊임없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괜히 과거를 붙잡으려고 하면 흘러간 시간을 잡으려고 흘러간 시간을 잡으려고 험한 물이 잡힙니까 부처님께서 물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물이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과거에 뭔가 네 과거의 어떤 기억에 따른 어떤 삶의 양식이거든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방 말씀했죠 인생을 흘러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백천만 프로 잘못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린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완전하지가 않고 성불이 아직 안 됐잖아요 이기신 덩어리들입니다 온 사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서로 연민의 정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정견입니다 누구나 다 저는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니까 그냥 그냥 다 불쌍해요 저도 불쌍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불쌍해요 무지하고 무명이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저 자신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어루만져 줄 수밖에 없고 그들을 어루만져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정견입니다 정법에 바탕을 둔 정법의 핵심 두 가지 사장은 자비요 사랑이요 공부 지혜 무명을 타파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본문을 연마시 공부하시고 항상 많은 분들을 안아주신 마음으로 정말 우리는 부처님 말씀 따라 끊임없이 진보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시겠죠? 흘려버리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다 떠나가셔야 됩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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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